한국의 전환 오케이! 소문을 마쳤습니다 평양냄면 먹어본 적 있나? 저기요 자꾸 휴대폰 하실래요? 내가 하루동안 진짜 빼버린다 내 마음이지 여러분 나아가 요즘에 휴대폰 중독돼가지고 지금 그냥 톤만 남으면 휴대폰 보고 있어요. 오빠 내가 1시간 23분 줄었다 휴대폰 사용이야. 나 하루에 몇 시간 보는데? 일곱 시간 남게 봐. 일곱 시간 넘게 본다고? 누나리 빠지겠다 그러면. 누나리 빠져서 지금 없잖아. 누나 하나는 지금 빠져서 없잖아. 없지? 아 여러분 눈알이 빠져서 지금 벌써 눈알이 빠져나갔어요. 없어요 그래서. 겁나 웃겨. 난 평양냉면 평양식 먹으면 돼 있어. 나 근데 평양 사람 아니지? 어. 청진 사람인데 나는 옥류관 가서 먹었지. 먹어봤어? 그래? 응. 나 옥류관 가서 두 번이나 먹었어.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상상이네. 진짜 맛있어. 근데 여기랑 그래도. 뭐가 달라? 육수도 다르고 면도 다르고 위에 올라가는 고면도 다르고. 너 여기서 뭐 먹어봤다고 하고 그냥 비교를 하자 그러면. 여기랑 옥류관 건데 오케이? 응. 오케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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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